자자 출발 아 빨리 안가요 빨리 안가요 눈치 보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대여를 이끌면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저 고마운 티카볼 선수 오 1등이네요? 네 네 지금 1등이 선두로 나서서 지금 아 이러면 안 돼요 아 또 비전 아 아 아 너무 왔어 너무 왔어 네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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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선수가 격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인사를 하면서 검아웃 피카몬 아이디는 잡으셔야 됩니다. 오우! 아니면은 백마커로 잡으려고 하는거죠? 저렇게! 공식경기는 대부분 브레이트브레이킹이나 이런것들은 잘 하지 않는데 이벤트다 보니까 확실하게 보내버리죠! 보내버리고 추월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9렙 남았습니다 9렙 두갓 두 담당 오우! 오우! 아 네! 오우! 콜빔덕뇕뇕root 콜빔덕뇕뇕뇕뇕뇕 열정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내 머리 맞잖아요 오우! 장난을 알네 아 지금 두 분 다 멘붕인가요? 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가? 지금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 왜 마지막에? 네네 형 줘야 되니까 이제 5위까지 빠졌어요? 네 앞에 4개 있어요 4개는 네 순위표를 보면서 크로커님이 일반 장전하겠니까 어떻게 날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패하셨나요? 아 지금 성공했나요 성공했나요? 실패한 거 아니야? 어 실패! 네네네 한 번 더! 아 지금 크로커님 내가 보여줄게 자 길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침이 발음이 떨어졌습니다 네 수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제 실패한 거 000회 악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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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